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엄마,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뭐야? 오빠 가요? 가야지. 네. 어우 추워. 선생님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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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들어야 되나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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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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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브라질이었는데. 우리가. 우리가 브라질이었는데. 아프리카를 얼른 따고. 집에 가야지. 아프리카나. 농장에서 따는 건가 봐. 어떻게 열리지? 비닐하우스에 있나?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여기 주민이신 거죠? 그럼요. 여기 너무 좋죠 여기는. 최고죠 최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여기 사는데 서울에서 파프리카를 여기 어떻게 보면. 빈집도 있나요 여기? 빈집은 없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니까. 가시죠. 아유. 아유. 이야 이거. 우와 엄청 크네. 우와 엄청 크네. 이야 이거. 우와 엄청 크네. 우와 엄청 크네. 파프리카 달린 거 봐. 이렇게 막막한 걸 지금 진짜 오랜만인데. 이게 이제 노란색이 돼야 따는 거야? 뭘 해야 되는 거야? 농장에 오셨으니까. 파프리카 따는 거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 예 선생님. 이 칼로 딸 건데요. 이 칼이 상당히 날카로워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두 분이 일조로 파프리카를 이렇게 잡고. 네. 칼을 이 대공하고 이 끝에 부분에다가 대고 이걸 이렇게 제낀다고 생각하고. 대고 이걸 이렇게 제낀다고 생각하고. 그럼 어떤 아이들이 따야 돼요 선생님? 큰 놈? 아니 큰 놈이 아니고. 완전 노란 거? 완전 노란 거. 네. 저 약간 초록색이 있는 거는 아니죠? 아 예쁘다. 그렇죠. 와 이거 되게 비싸. 야 이거 무슨 저기 왕구 같아 왕구.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조명이 있지 조명이. 아유 좋다. 그냥 먹어도 맛있어. 상큼해 상큼해 이거 진짜 상큼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이거 샐러드 같은 걸로 먹을 때. 맞아 맞아. 이거 생으로 먹으면 맛있어. 달아. 선생님 그럼 저희가 이걸 따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아 양쪽으로.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일조로. 아 아 이게 일조로. 네. 오케이. 형 날카롭네. 날카로운 거 조심해. 아직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이게 좀 잘 된 걸 따야 돼. 이게 잘 된 걸 따야 돼. 어 이거 이거 된 거 같은데? 이 정도면 된 건가?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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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 야 이거다 이거. 이거 봐. 그치? 형 그거 좀 지금. 형 초록색인데 땄어. 아 그랬나? 형 초록색인데 땄어. 아 그랬나? 형 뒤를 잘 봐야지. 아 이 정도면 또 또 후속. 아니 형. 후속 과장이 있어. 아니 좀 이게 뒤에를 잘 봐야 돼. 약간 초록색이네 따고 보니. 후속 과장. 후속 과장. 이야. 어떻게 이렇게 생노라색이지? 아 이게. 아 나 땄다. 깔끔하게 따지네. 아 예쁘다. 여기가. 아 너무 예쁜 거 떴어. 그래 잘했다 이 녀석아. 그치 너무 예쁘지? 아 너무 예쁜 거 떴어. 너무 예뻐. 야 근데 이거 뭐 언제 우리가 이런 거 따보겠니? 그러니까 언제 이런 거 따보겠어 파프리카. 그럼 파프리카 농장에 언제 와보겠어. 파프리카가 이렇게 나는지도 몰랐어. 야 배고프지 않냐? 형. 안 고파? 아니 이걸 언제 따보겠냐고 그러고 일도 얼마 하지도 않고. 아 근데 이거 먹어도 돼. 아 형 왜 자꾸 이렇게. 좀 정신 차려 형 이게. 이거 나. 진짜 실제로 집에서도. 날 걸어 먹거든. 형. 이렇게. 집에서 이거 들고 이렇게. 먹었다고? 야 역시 건강하다. 아니 진짜. 야 석진이 형 진짜 청소년이야 청소년. 야 진파프리카가 정말 좋네. 아 다 먹지 다 먹게 굉장히 크네. 어 이거. 이거 조그만 거 하나 있다 다 익었는데. 이거 다 익었는데 조그매. 이거 한번 먹어볼게. 귀엽다 그거 먹어봐. 너무 시원하지? 음. 그냥 수분이 쫙 들어와서. 음. 야 단 맛이 난다. 와. 음. 원 파프리카.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안. 진짜. 애들도 이거 한번 먹어봤으면 진짜 좋겠다. 야 자는 애들은 이 맛을 모를 거 아니야.